오늘은 특별하게 객원 해설로 법무법인 지역의 손소변호사와 함께 중계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팬으로 저희가 손소변호사를 한번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K리그를 예전부터 정말 좋아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정말 축구장 다니면서 봤던 K리그. 이름, 명칭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축제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K리그 스카우팅 리포트 강성주 형과 같이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축구인도 아니고 스포츠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팬들의 시선이나 시각도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아, 팬이라고 하겠으면 덕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시면 영광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2차원으로... 조금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반면 또 인천도 김동민 선수가 전역을 했는데 오늘 포항과 달리 인천의 김동민 선수는 오늘 교체명전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주 선수가 키워로 준비하고 있죠? 그렇군요. 킹이 왼발킹이 굉장히 좋고요. 인천에서 포항으로 2점. 스카우팅 리포트 쓸만한 자격이 있으시네요. 자, 팬 바로 직접 내려봤습니다. 네, 팬 측정으로 직접 봤어요. 네, 김성주 선수가 지금... 66번 김준호 선수가 좀 전에도 공이 떨어질 곳을 예측하면서 공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아, 잘 들어왔었습니다. 김성주 왼발입니다. 김성주입니다. 김성주입니다. 오우. 담았고요. 네,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천 3백의 단점이 속보거든요. 그렇죠. 특히 후반 지역에 치크패스가 들어가서 주력으로 돌파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전반 초반과 같이 좋은 크로스 타이밍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기회가 찾아왔어요. 인천의 수비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 살짝 앞쪽으로 자, 자리 잡았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안 맞아요. 김준호입니다. 김준호의 헤더도 맞지 않았고 그 이후에 왼발도 뜨고 맙니다. 이야, 이거는 오늘과 다름없는 상황인데. 김준호의 헤더가 비껴 맞았고요. 불절돼서 나온 부분이 노경호 선수 발 앞에 떨어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함께해서 이렇게 정말 충돌 K리그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전반전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K리그 정말 좋아하고요. 또 현장에서 함께 보고 계신 팬들, 중계 보고 계신 팬들 K리그 더 좋아해 주십시오. 이거 정말 재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좋아해야 더 훌륭한 경기 나오고 선수도 우리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특별히 정신으로서 정말 스포츠의 탁식한 분입니다. 저는 다양한 분들을 다 좋아하고 제가 잠시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 Bottice Ticket의 기업이 круп상은 제가 더 이상 하 inspite 이곳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